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서 처음 나가는 거야? 네 근데 기대를 안가봐야 되겠다고 원래 너는 반대했지만 서둘데서 왜 이렇게 기대를 안가봐야 돼 내가 너무너무 몰라도 돼 근데 귀찮은 거야 근데 너는 다 먹은 음식이 나 저녁에 왜 이뻐 나한테 너가 너무 오프라기 싫어 나도 내가 자고만 저녁에 일어나서 자고까지 20억짜리 푸면 아 그런거야 너는 자고만 너는 지출려고 하는데 네가 지출려고 하는데 너는 지출려고 하는데 어휴 나 왜 이렇게 챙겨주자 밥솥 밥솥 홀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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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발